블루드맨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윤이예요 유니 TV에요 오늘은 블루드맨이 밤에 세 번 외쳐볼까요 우리 가볼까요 고고싱 혹시 조용히 하세요 제가 밤이에요 밤에 세 번 외쳐볼께요 세 번을 외쳐볼께요 외쳐봐 블루드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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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보세요 블루드맨이다 도망쳐 방글로 나갔어요 유니 어디서요 오늘 이유노랑 같이 즐겁게 놀아봤습니다 오늘은 블루드맨을 진짜 만났어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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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